또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출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또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고 쌓아놓은 그와 같은 보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집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소출의 첫 열매라고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으면 한 번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안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는 항상 떼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헌금이 예배의 한 행위예요 예배의 가장 큰 행위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월스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 가장 귀중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자기가 정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돈을 이렇게 딱 잘라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큰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도 한국에는 이 헌금 때문에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저 뒤에 원하시는 대로 누우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정말 예배라고 하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앞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공적인 그런 예배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폐해가 크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폐해가 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을 뒤에 넣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내가 가장 귀중이 여기는 월스 그거를 하나님께 월십으로 바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꼭 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헌물을 드려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이 보아가 쌓인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남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지갑을 여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자